도로를 가로질러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검거된 불법 체류자, 찌그러진 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딱 걸린 건데요. 이세하 기자입니다.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8차로 도로.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립니다. 그 뒤를 경찰관 3명이 빠르게 줬습니다. 그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찌그러진 차량을 수상히 여겨 차량 조회를 했는데 소유주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은 수배범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고 1km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잡고 보니 라이베리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.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. 정부는 6월 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. 2일 전쟁은 정難인의 칠필입니다. 4일 전쟁은 확대적입니다. 줄 아가가가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. 1일 전쟁은 취 precis fals이 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